여기 보아사실은 이렇게 여러 배터리가 있어요. 이제 말라가지고 말랍니다. 이게 항공에서 하나씩 나온다는데 아이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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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보셨나가 있어요. 여기까지. 아이콘다. 좀 가게. 아이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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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. 아이콘다. 다 바스드시 말라가지고. 이렇게. 이렇게. 바사농사에 끝까지. 아이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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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5년정도 살았나는데, 이게 이제 봄가을만 나온다는데, 물을 자주 줘야되는데, 물을 자주 못주니까, 이렇게, 저거는 거인다. 저거는 거인다. 물을 안줬는데도, 조금씩, 잘 안고, 이렇게, 잠시 수확을 했어요. 한 5년정도는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. 자, 그리고, 마른 보석들이 좀 나왔네요. 생추나 뭐 이런걸 좀 심고 간거 같은데, 어떻게 된게, 아무것도 없네. 이게 이상하다. 여기 지금, 끝에, 가지 몇개 하고, 가지 하고, 가지 하고, 이게 뭐 참외. 참외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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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d. 요거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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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Doll. 여기 놔 거는ய!" 음, 오우. 오우. 3층이 있겄습니다. 근데 최일이나 천종이 지나게 되니까 다시 시계를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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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짱 아 까짱 까짱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꼬끄럽네 너무 힘들었어 오늘 영상이 빵점이네 모든 분들께 진형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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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